제왕의 권과도 악연이 있는 자이지요. 이거 뭐야? 초선 제일의 타자가 될 나 백대길. 오늘부터 그쪽을 내 스승으로 모신다. 탑자가 되고 싶다는 놈이 왜 날 삽으로 모셔? 사람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그만 돌아가. 나 오늘 죽어. 네 놈이 죽던 말도 나랑 무슨 상관이야? 상관 있어. 당신 제자가 될 사람이니까. 이 놈이 듣자 듣자 하니까. 하나뿐인 제자 지금 죽으러 가니까. 죽이건 살리건. 사부 마음대로 해. 저 신고한 놈 다 모르겠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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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신고한 놈이 안 돼.